안녕하세요. 얼씨구다엽티비입니다. 오늘도 저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씨구다엽티비입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제가 오늘도 여기 시흥 거무동에 있는 한마음센터 제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매니아분들이 여덟 세트를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 전국 어디나 가고요. 택배비는 없죠? 이렇게 본과 아기와 흙과 이렇게 쉽게 해놓은 거 한번 구입해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굳이 유기랑 아기들이랑 흙이랑 따로따로 구입하시면 정말 가격도 더 많이 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런 세트 이렇게 있을 때 한번 구입해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굉장히 착하고 애들도 다 오래된 애들이라 고수님들이 매니아분들이 이렇게 쉽게도 이렇게 적시적소 화분에 맞게끔 이렇게 잘 이렇게 쉽게 해놓으셨어요. 요거를 요런 거 영상에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이렇게 한번 구입도 해보시고 그러면 얼씨구가 다니는데 굉장히 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덟 세트를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덟 세트 중에 마지막 라스트 8번 세트부터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8번은요. 11종에 6만원입니다. 11종에 6만원이면 정말 너무 착한 가격이죠? 자 여기 11종에 6만원 자 요거 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TP입니다. TP. TP가 2두짜리고요. 자 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흑장미. 흑장미가 째릴 째리하게 요렇게. 지금 사장님 포장하느라고 소리가 조금 들리시죠? 예 그 점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제일 째래가 되어가 있죠? 요렇게 색깔 보세요. 완전 검붉은색으로 요거 보세요. 나이태가 나죠? 조그만 해도. 둥근 분의 요렇게 식재를 잘 해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민경입니다. 민경. 자 요거는 덴트라잼인데 이름이 바닥에 빠져있습니다. 시집 보낼 때는 꼭 이름을 이렇게 꽂아서 꽂아서. 이름을 붙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니마. 자 요거는 사각 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봉입니다. 연봉 분 요거 보세요. 요렇게 분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거는 이름이 뭐지? 대비. 대비네요. 대비 철화. 철화인가요? 요렇게 있습니다. 이름 보시고요. 자 요거는 뭐지? 아 요거는 정야입니다. 정야. 아 정야. 얼굴 보세요. 얼굴도 굉장히 많네요. 얼굴이 칠두네 칠두. 자 요거 분 보시고요. 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이 없네. 이름이 빠졌나? 아 이름 없는 아이들은 꼭 이름 붙여 보내드리고요. 요거는 제스타입니다. 제스타. 분 보여드릴게요. 분이 요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파랑색. 파랑색 보세요. 분홍 이렇게. 벌써 나이태가 나죠? 분생들. 요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해서 8번 세트입니다. 8번은 11종에 6만원입니다. 11종에 6만원. 자 요거 영상보다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정말입니다. 자 그리고 7번 세트입니다. 자 7번은 요거는 10종에 7만원입니다. 10종에 7만원. 자 까라솔. 까라솔이고요. 자 요거는. 요거는 이름이 없네요. 이게 수영이 굉장히 요거 보세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수영 멋지네요. 아 얼굴들이 요거 보세요. 굉장히. 아 너무너무 예쁘네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어 예쁩니다. 노란분에 요렇게 식기를 해놓으셨네요. 이름표가 어디 갔습니까? 아 이름표를 보낼 때 이름표 붙여 보내드리고요. 아 샐러드볼. 요름표가 여기 떨어져 있구나. 샐러드볼. 자 이름 보이시죠? 샐러드볼. 그리고 치아와 린제. 치아와 린제고요. 자 요거는 뭐지? 요기는 이름이 클라오쿰이라고 써놨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또 연지 꼰지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그리고 소인제. 자 소인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분. 개구리 뒤따라 분. 소인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울이죠. 정말 요정도 되면 3년 돼야 됩니다. 나울. 이름 보여드릴게요. 자 요기 보이시죠? 나울. 자 요렇게 요번에 식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수영도 예쁘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몸블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몸블랑. 자 이두짜리. 외롭지 않게 등을 요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몸블랑. 자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레인스타입니다. 레인스타. 아우 색깔 너무 예쁘죠? 요거 보세요. 굉장히 둥금부네. 요렇게 식기를 해놓으셨는데. 아우 잘 어울립니다. 그죠? 아우 예쁘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니? 칼리스토.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밴바디스. 밴바디스는 정말 너무 외롭지긴 아이죠? 요렇게 손톱 끝 좀 보세요. 요렇게 빡빡 요렇게. 그죠? 얼굴도 요렇게 많아요. 밴바디스. 자 요렇게 해서. 7번 세트는 10종에 7만원입니다. 자 6번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 세트는 10종에 6만원입니다. 10종에 6만원. 자 너는 뭐니? 자 요거는 마블검입니다. 마블검. 굉장히 매력적인 아니죠? 완전 비둘기 색깔 요렇게. 등을 탁 맞대고 있네요. 그리고 얼굴에도 돌기가 요렇게 나와있죠? 저는 아직 마블검이 없습니다. 마블검이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마블검이고요. 자 요거는 엘리자베스인가요? 아 엘리자베스입니다. 아우 짱짱합니다. 짱짱해. 그죠? 이렇게 땡글땡한 하네요. 아우 손뚝 끝이 아프다 아퍼. 요렇게 생겼고요. 자 동문입니다. 동문이가 굉장히 예쁘죠? 손뚝 끝 보실래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동문. 이름 보시고요. 자 홍포도가 나왔습니다. 홍포도가 나왔어요. 저는 홍포도를 못 키우겠더라고요. 왜냐면 요게 조금 뼈친한 것 같아요. 홍포도가. 음 홍포도. 나는 홍포도가 아직 안 키워봤어요. 제가 처음에 한 3년, 4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훅 갔습니다. 그래서 홍포도는 아직 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아 아 얘도 얘도 이름표 없네요. 이름표 없고요. 요렇게 얼굴이 분질이 됐나?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 그리고 먼노입니다. 먼노. 자 먼노 요렇게. 아 철아 요렇게. 요렇게 생겼네요. 뒤쪽. 뒤쪽 앞쪽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두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구리 다리 군. 자 요거는 미니마. 미니마도 예쁘죠? 얘들 물들면 너무 예쁩니다. 미니마. 요렇게 생겼고요. 자 요거는 화재. 얘는 벤바디스. 푸베센스. 자 요렇게 해서 6번 세트입니다. 6번 세트는 10종에 6만원입니다. 10종에 6만원. 자 요거는 5번 세트입니다. 5번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요거는 11종에 5만원입니다. 11종에 5만원. 진짜 분값밖에 안 되죠. 11종에 5만원이면은. 야 분과 애기들과 이게 5천원밖에 더. 5천원도 안 치죠? 너무 좋죠 하나의 착한 가격. 굳이 따로따로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렇게 요 세트로 요렇게 해놓으면은. 먼지도 안나고요. 애들 건드리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안받고. 너무 좋아요. 자 요 까라솔 한번 보이시죠? 수영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까라솔. 자 요거는 캐시미어처라. 캐시미어처라고. 분도 딱 좋아요. 요런 분은 거리대 내놔도 딱 좋아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캐시미어처라. 그리고 실크베입니다. 실크베이. 자 그리고 골든베. 아 색깔 예쁘다.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골든베 색깔이. 너무 이름 여기 보이시죠? 야 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린놀이란 온슬로가 노란분의 식계를 해놓으셨네요. 자 온슬로. 자 요거는 티피검입니다. 아 너무 영롱하죠? 정말 영롱하게 깨끗합니다. 그죠? 그리고 너는 뭐니? 요거는 펜치입니다. 펜지. 그리고 황홀한 영꽃. 미두짜리 등을 맞대고 있습니다. 익스펙트리아 철화. 익스펙트리아 철화구요. 요거는 깨알사치 철화. 아 분 요렇게 생겼네요. 아 분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는 뭐니? 요거는 아우렌시스. 자 아우렌시스. 이렇게 분은 손등같이 분은 분은. 요렇게 얼굴도 굉장히 많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그릇에 나가도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요거는 티피검이구요. 자 요렇게 해서 5번 세트는 11종에 5만원입니다. 11종에 5만원. 자 4번 세트 보시겠습니다. 4번 세트는 10종에 6만원입니다. 10종에 6만원. 5번 세트는 거망성입니다. 거망성 너무 예쁘죠? 거망성 저는 아직 안 켜봤는데 거망성이냐 부용이냐 뭐 또 하나 있죠? 비싸비싸난 나이. 거망성 요거는 한몸이죠. 보이시죠? 수용도 멋지네요. 자 요거는 sp라고 써져 있습니다. sp. 나울 요정되면은 3년이 넘겠죠? 이정도 물들려면은 저는 맨날 3년이 넘을 때 그럴까? 자 요거는 정말 귀한 귀천검입니다. 삼두짜리. 삼두짜리 귀한 귀천검이 요렇게 요즘 많이 시집을 간답니다. 귀천검. 자 그리고 짚시입니다. 짚시. 자 짚시 싸둑니다. 싸둑. 요렇게 분. 고양이. 고양이란 뜻 개구리. 고양이가 왜 나와. 자 요렇게 분. 그리고 로우.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아 예쁘다. 로우 노란분. 그리고 요는 철한데. 무슨 철한지. 이름 털을 붙여줘. 왜 이런 평 없니.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원하시면 이름을 붙여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사장님인데. 헤헤. 몬노입니다 몬노. 그리고 너는 뭐니. 요거는. 한번 보자 이름 뭔지. 아우렌시스. 아우렌시스입니다. 아우렌시스. 사두. 자 사둑니다 사두. 아우렌시스. 꽃은 요렇게 생겼구요. 그래 너는 화이트그린이. 어우 화이트그린이 요 호박분. 음 아우 이쁘다. 이제 얘들 잠자고 일어났죠. 잠자고 일어나서 화이트그린이.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4번 세트는 10종에 6만원입니다. 10종에 6만원. 3번 세트 보겠습니다. 3번 세트는 11종에 7만원입니다. 11종에 7만원. 자 나울. 나울입니다. 나울 요렇게. 꽃분. 나울. 그 다음에 티피. 2두짜리.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네요. 여기도 이름이 없네요. 자 이름 없는 아이는. 신직할 때 꼭 이름을 꼽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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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잔. 수영은 예쁩니다. 자 커피잔. 살모시 놓아봅시다. 요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커피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빙산이네. 빙산. 야 빙산의 일과. 하하. 빙산. 자 예쁘다. 여보세요 색깔. 아 빙산 색깔 너무 예쁘네. 아 그리고 루밍. 루밍이 완전히. 완전히 그냥. 아 색깔 보세요. 아 색깔이 완전 축인데 축이야 진짜. 아 루밍. 색깔 너무 예쁘네요. 그죠. 완전히 젤리니 젤리. 검은 색깔. 검은 색깔. 하하. 흑장미 색깔하고 똑같네. 요렇게. 이름이 루밍입니다. 루밍. 요렇게 해서. 3번 세트는 11종에 7만원입니다. 자 2번 세트 보겠습니다. 자 2번 세트는 요거는 21종입니다. 21종에 6만원. 자 21종에 6만원. 쪼꼬미들도 있고요. 중간분도 있고요. 고로고로 섞여있습니다. 자 너는 뭐니. 요거는. 요거는 뭐지. 이름이 없네. 아이고 귀여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분. 어 이름 없는 애이들은. 그냥 지나가구요. 요거는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아몬더구요. 요거는. 아 요거는 또 뭐지. 요거는 프로로이다 라고 씁니다. 프로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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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로이다 라고 생겼구요. 요거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도 이렇게. 옷든 다행맘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베이비 핑거. 그리고 군색 염자. 칼라 염자죠. 칼라 염자. 이렇게 생겨네요. 색깔이 노른색깔. 붉은 라인이 붉은. 노란색깔. 노란색깔. 3색이 있었겠네요. 3색. 그리고 얘는 이름이 없네요. 이름 없는 애인은. 갈 때 꼭 이름을 붙여서 보내드리구요. 자 요거는 할로원. 할로원이구요. 요거는 너블리로드입니다. 그리고 너는 뭐니. 요거는 미니마. 요거는 짚시인가요. 짚시인데 요거는 뺄수가. 뺄수가 없습니다. 뺄수가 없어. 꽉 박혀가지고. 요거는 치아와. 요거는 노우. 요거는 치솔송. 요거는 나울. 요거는 먼노. 얘는 벤바디스인가요. 아 벤바디스 맞습니다. 벤바디스. 자 요거는 우주먹. 너는 뭐니. 요거는. 아이고. 시계 때문에 뭐야. 아이고. 뭐야. 요것도 벤바디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벤바디스 비슷하게 생겼어. 야.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들어가라. 자 요거는 우주먹. 요것도. 우주먹도 한번 빼볼까요. 아이고. 요거 속질까봐 무서워서. 자 요렇게 생겼어요. 분. 아유. 분이 너무 귀엽네요. 우주먹이에요. 우주먹. 아유. 요거 어떻게 요렇게 쉽게 했을까요. 그죠. 정말. 아유. 자 요렇게 해서. 이번 세트는. 21종에 6만원입니다. 아유. 너무 귀엽네요. 21종에 6만원. 자. 마지막 라스트.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는. 11종에 6만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분이. 요거 그리드에 나가면. 굉장히. 딱 좋은 분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양이 분이네요. 그죠. 양이 분. 요거. 요런 양이 분. 요거 하나만 해도. 요정도는 만원입니다. 양이 분. 요거 하나만 해도 만원. 제가 만원 주고 요걸 구입을 했거든요. 양이 분. 네. 제가 유튜브에서 요정도 되는 게 만원 주고. 제가 다섯 개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잘 압니다. 하하하. 자. 그리고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아일랜드. 아. 하일랜드라고 씁니다. 하이랜드. 자. 하이랜드는. 요거는. 처음 들어보는 애 이름이네요. 자. 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하이엔드. 자. 랜드인가 랜드인가. 다시 한번 보자. 랜드입니다. 랜드. 하이랜드. 그리고 너는 뭐니. 자. 뭔가요. 자. 이름표 보자. 좀. 아. 요거는 핑크베라 나요. 핑크베라. 아. 핑크보라가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네요. 오두입니다. 오두. 자. 본 요렇게 생겼고요. 핑크베라. 그리고 에그리원. 에그리원도 얼굴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에그리원. 자. 이름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그리원. 자. 너는 뭐니. 요거는 또 처음 보는 아이입니다. 오. 요거는 이름. 오. 펜타드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펜탄드럼. 펜타야. 펜탄드럼입니다. 오. 색깔이. 요건 또 시계 좀. 묘하게 요렇게. 그죠. 요게 분홍분홍하게 요렇게. 아. 끝은 또 요렇게 요렇게 됐구요. 그죠. 어. 너는 뭐니. 자. 얘는 뭔가요. 얘는 무월. 뭐지. 무월렐리. 무월렐리. 그죠. 아. 무월렐리 맞죠. 2021년 12월 4일. 야. 참. 21년 같으면 지금. 지금. 한달만 있으면 4조로 넘어가죠. 아. 연지곤지. 아이고. 귀여워. 연지곤지 너무 이쁘다. 연지곤지. 아. 이거는 뭔가요. 여기는 삼페인. 독일 삼페인이네. 독일 삼페인. 독일 삼페인. 독일 삼페인. 아이고. 어. 독일 삼페인 맞습니다. 독일 삼페인이구요. 요거는 푸시켓. 아. 아까 내가 보여드렸죠. 푸시켓. 양이분. 그리고 요거는 신발분. 맥소롱입니다. 맥코롱. 맥소롱이 아니라 맥코롱입니다. 맥소롱이 아니라 맥코롱. 아유. 이름도 참. 어떻게 다육이래요. 맥코롱이 있을까요. 아. 정말 미치겠다. 요 신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야. 너는 이름이 뭐니. 오르비 클라리스. 아. 오르비 클라리스. 아. 혀도 안 돌아갑니다. 혀도 안 돌아가. 정말. 이야. 너무 예쁘다.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네. 그죠. 아이고. 특이하게 생겼다. 예쁘다. 예뻐. 이거 세트입니다. 세트. 보라색. 저는 인간적으로 보라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여기 세트구요. 자. 너는 뭐니. 그릴 린지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분. 정말 요거는. 그릴 때에 나갈기 딱 좋은 분입니다. 분. 그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오늘 세트는 다 분들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딱 좋습니다. 자. 요렇게 1번 세트입니다. 11종에 6만원. 자. 오늘은 8세트를 매니아님이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요즘 핫한 세트 분. 자. 요럴 때 한번 품어갈 수 있어. 한번 예쁘게 키워보십시오. 여러분. 얼씨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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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